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려서 보호 처분만 받고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감, 지능화, 강력범화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부가 인수위 업무부가 인수위 업무부가 인수위 업무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나 13세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 사건 가운데 만 13세의 범죄율은 6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만 12세까지로 촉법소년 기준이 낮아지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00여 명에서 지난해 8,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 시도됐다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딪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극. 1953년 법 제정 후 줄곧 유지해온 만 14세 기준이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